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높고 해충의 천적도 함께 죽여 효과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나 가능했던 바나나를 포항에서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지에서 농사로는 처음인데 수입산의 가격 경쟁력이 뒤짐해도 어떤 이유로 재배를 시도하는지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8년째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한상훈 씨는 포항 흥해들력 비닐온실 0.5헥타르에 바나나 묘목 400그루를 심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노란 바나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포항은 바다를 끼고 있어 겨울철에도 비교적 온화한데다 연간 일조량이 2200시간으로 해무가 자주 끼는 제주도보다 400시간 많습니다. 온도 부분에서 겨울에 제주도보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우스 요즘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온 시설을 잘해서 게다가 경락가 대비 30%를 차지하는 육지 소비처로의 항공이나 선박 운송비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이 수입산보다 배 이상 비싼데 이마저도 친환경으로 대응하면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수입사는 재배 과정에서는 물론 검역 과정에서 농약 등으로 살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는 역류와 이우식으로도 판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한 씨는 아열대 작물인 한라봉도 심어 3년 후에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부추나 시금치, 사과 등 현재 단조로운 농업 품목을 다변화하고 아열대 작물이 농가의 고소득원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후 변화를 대응하여 아열대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6차 산업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진 진앙지에 심겨진 어린 바나나가 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오후 6시 2분쯤 포항 북구 북북 서쪽 7km 지점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의 99번째 여진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12km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흥해업 대웅파크멘션도 지진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 포항시가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웅파크멘션은 1월 11일 점검에서는 상태 등급 보통인 C를 받았지만 2월 11일 여진 이후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의 안전진단에서는 기초기둥 18개 중 9개와 보 7곳에서 전단 파괴가 확인돼 불량인 2등급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개도 50가구 모두를 우선 대피소로 안내하고 임대주택이 마련되는 대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강공장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고 있지만 장기간 보관되면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1, 2년 이상씩 보관하는 공장도 적재하는데 방사능 물질의 치명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강공장에서 임시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물질 현황입니다. 전국 8개 재강사의 고철에서 38건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돼 임시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선 동국재강 포항공장에서 정신 이상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토륨과 골수암 등을 일으키는 라듐이 잇따라 기준치의 수십 배까지 검출됐습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선 미량에도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고독성의 스트론튬과 세슘이 검출됐지만 바로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강공장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임시 보관 중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38건, 이 가운데 11건은 1년 이상 적절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재강사 19곳에서 검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을 국외 반송이나 위탁 폐기, 방폐장 인도 등 조치하지 않은 경우는 38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을 민간시설에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 위험을 방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은 현장 노동자들의 피폭 문제가 걱정되고요. 장시간 방치된다고 봤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2차 오염 문제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임시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물질을 언제까지 처분하라는 기한 설정이 없고, 관리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강공장의 방사능 오염물질은 격리보관과 작업자 접근금지 등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도우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오염물질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심사 결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공천만 경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경남, 충남은 전략 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단수 추천이나 계속 심사를 합니다. 경북지사와 대구시장 후보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초를 앞두고 농촌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한창인데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합니다.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해충보다 해충 천적을 배로 죽여 효과도 났다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춧대 등을 두렁에 모아 불을 놓는 농부.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묵은 농사 부산물을 정리하고 월동 해충을 사멸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효과는 극히 낮습니다. 농촌지능청 연구 결과, 소각으로 인한 사멸률은 해충률은 11%뿐인 반면, 거미와 톡톡이 등 농사에 이로운 천적 곤충은 89%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충 한 마리가 죽을 때 익충 9마리가 희생된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태운 논밭의 생태계가 복원되기까지 75일이나 걸려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농민들이 논뚝을 태우는 이유가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을 죽이기 위함인데, 이들은 땅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12%, 벌써 20건이 논밭두렁 소각이 원인인 만큼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기동 단속을 펼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일체 소각 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영일만항 일반부도에서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 준공식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는 150억 원을 들여 배우단지 운영에 필요한 1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 한동과 관리사무동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 준공으로 향후 영일만항에 8천TU의 수출인 물동량 증대와 7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로 문을 닫은 포항시립미술관이 3개월간의 복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첫 기획전의 주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여성인데요. 장미쁨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강렬한 흑백의 대작에 여성스러움에 편견을 깹니다. 오로지 연필로만 그려낸 작품으로 섬세하면서도 집요함마저 느껴집니다. 마 섬유를 얇은 종이처럼 만든 후 겹겹이 쌓은 그림 또한 60대 여류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성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처들은 누덕누덕 기워진 신체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작가들의 지역적인 특수성,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여성성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시각 작품으로 발현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영남에서 활동하는 50, 60대 여성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이으면서도 새로움을 이끌어가는 책임감 묵직한 중견 작가이면서, 가부장 사회와 남성 편력의 화단에서 좌절을 공유했던 장본인입니다. 지진 피해로부터 상처를 받은 시민들이 이 전시를 보고 치유와 힐링이 되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말에는 한국 1세대 서양화가 김두환, 나혜석을 만나다가 경주 휴먼 갤러리 개관전으로 열리며, 경주 작가 릴레이 최규철 조각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 미술관에서, 채색민화의 전통성과 창작성을 주제로 한 경주민화 포럼이 경주 현대호텔, 특집 진열 100년의 기다림이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김웅교 의장이 김천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고우현 제1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의장 업무를 대신합니다. 의장 유고 시 의장을 새로 뽑도록 돼 있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의장에 도전하려는 도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선거 전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방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장이나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예비후보나 후보로 등록하려면 사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에는 4명이 사퇴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북서쪽의 찬 공기 유입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쌀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우리 지역에 반짝 찾아온 꽃샘추위 잘 견디고 계신가요? 찬 기온은 점점 약해지겠는데요.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등 쌀쌀하겠지만 낮이 되면 10도를 넘어가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또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오늘 저녁에 해지가 될 예정입니다. 높은 물결로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경보도 내일 오전 중에 해지가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울릉도와 독도, 동해상에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영하 1도, 영덕 1도, 포항 3도, 경주가 영하 2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11도, 영덕 12도, 경주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가 되면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2도,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맑은 하늘에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